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그리드뷰의 유지 컨트롤, 온, 멀티소트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속성을 사용하면 다중 정렬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 즉,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컬럼의 헤더들을 더블 클릭하여 여러 컬럼들에 대해 동시에 정렬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 여러 컬럼들의 헤더를 더블 클릭하여 다중 정렬을 수행하려면 그리드뷰의 유지 컨트롤, 온, 멀티소트 속성 값을 트루로 설정하십시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리드뷰입니다.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. 현재는 한 개의 컬럼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. 즉, 동시에 여러 컬럼의 헤더를 더블 클릭하여 정렬할 수 없습니다. 스튜디오로 돌아옵니다. 그리고 그리드뷰의 유지 컨트롤, 온, 멀티소트 속성 값을 트루로 설정하십시오.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우선 스태터스 컬럼의 헤더를 더블 클릭하여 정렬을 수행하겠습니다.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인컴 컬럼과 익스펜스 컬럼의 헤더도 더블 클릭하십시오. 세 개의 컬럼에 따라 데이터가 정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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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